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 사드베치 이거 당론 변경하려면 박지원 씨를 내보내야 돼요 당에서 박지원 씨가 그 앉아서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하고 그거로 징역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 친북 인사라는 건 누구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박지원 씨를 내보내지 않고 박지원 씨가 지금 사실상 그 당의 실세인데 어떻게 그 사드베치 당론 바꾸고 또 시중에서 안철수 대통령이 되면 박지원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? 제가 최근까지 들은 말이 이런 겁니다 CEO 출신이라서 독선적이고 혼자서 결정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또 박지원 상황론이 나온 겁니다 뒤에서 조정한다고 사실 네거티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입으로 두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저는 창업주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겁니다 창업주라고 하셨죠? 네 그렇습니다 창업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철수 당이네요?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저도 선출돼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아니 그게 대통령 후보 되는 과정을 물은 게 아니고 그럼 박지원 씨는 그 당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까? 모두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 그 장점 단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? 알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한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